한글자막 by 한효정 부패와 경제사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직자비리수사와 선거수사다 그 두 부분을 국민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뤄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자기 힘으로 했으면 분명히 패배했지만 국민들이 그를 간신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수완박법을 저지하는데도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됩니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한치 물러선다는 것은 사실상 부정선거 수사가 여러분들 덮어지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덮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그냥 끝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힘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소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금수완박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그런 수뇌부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획득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루어졌던 금수완박법안의 지금 변화상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완박의 야합 이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그런 저항 때문에 방향을 여러분들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해낸 겁니다 국민들이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그들의 만행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사사시 알고 그야말로 그들의 거짓에 그런 민낯을 완전히 까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완박급 야합안은 오늘 급격하게 방향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 분노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재협상에 나서겠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긴장이 많이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 사흘 만에 백지하 위기에 봉착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더 머리를 맞대줬으면 좋겠다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현재 취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한때는 딸랑이 총장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출세를 많이 한 인물이지만 마지막에 정신을 좀 차렸는지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시행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자기는 검수완박법의 야합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28일과 29일 양일 사이에 본회의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란입니다 내란 자신들의 부정선거 행각이라 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한 번의 부정선거라는 내란을 저질려고 다시는 반헌법적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더불어민주당의 586운동권과 586운동권에 소위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양반들의 선악 개념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악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악함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악은 우리가 건절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이 있고 선악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로 설득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설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 패배 이전에는 끝까지 지향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선악 개념 자체가 아주 없는 그런 소위하기 아주 특수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아주 특수한 그런 인간 군상들이 바로 586운동권 정치인들과 그들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젊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25일 날 오늘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수사기소분리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합의안에 대한 재협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공식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거수사와 공직자수사는 절대로 양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양보할 밖에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때 육탄으로라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박병숙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 가운데 부패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기로 합의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파기 수수들을 밟자 이달 중에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뱉혔다 그리고 일부 광경파는 중재한도 아닌 6개 수사건 모두 즉시 이간하자며 원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고민이 그동안 참 많았을 겁니다 주말 시간 동안 좀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발신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취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소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을 내비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완곡하게 이번 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려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수완박은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고 정치권이 고민해서 중지를 모아달라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 개혁 의지 차원에서 재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가치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인 19일에는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고 있고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조금 더 의중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국민 이기는 정치가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 겸 권유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여야 사이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던 검수완박법 야합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고 그대 여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공병호 tv는 12만 13만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서 96에서 97% 정도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라든지 선학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원안드라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의중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 그래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대통령의 당선인인 만큼 또 중요한 것이 비서실장의 입입니다 비서실장은 아주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금 장재원 씨가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재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수완박은 부패 완판이고 금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화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될 책물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입장이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좀 더 강력한 발언을 하고 좀 더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면 참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아마 강한 그런 재앙이나 반발이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정권의 딸랑이로 불렸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그러나 물러나는 입장에서는 비교적 좀 올바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 자신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원론적인 차원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는 중재하는 검수완박 시기만 잠시 넘추는 것이고 명확히 반대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권성동 씨가 원내대표가 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것은 참 다행이지만 본인의 정치 역정에서 이번 실패는 아마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힘들 거다 봅니다 이번 사안에 협상 이전이나 이후에 반드시 권성동 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는 더 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서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벌써 이 검찰총장 자체인이 검수완박 시기만 잠시 넘친 것이지 원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주저리 주저리 부패와 경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와 공직자 비리 문제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벌써 김오수 검찰총장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허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야기는 조금 더 새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넘친 것에 불과하므로 저는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미 수차례 말했습니다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죠 586 운동권들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짓밟는 데 아주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앞으로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헌법에 가장 짓밟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인 거죠 부정선거를 또 수사하기 위한 법안을 또 이렇게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소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 일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를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하는 검사가 사건의 관계인데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그냥 경찰이 한 공소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 이 설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야반은 검찰 수사범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도 중대범죄수사증 출범과 동시에 삭제된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면 이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을 맹약관화한데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다 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이번에 목표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목숨을 거는 것은 문재인 방탄룡도 아니고 이재명 방탄룡도 아니고 이미 흘러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비리 방탄룡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이 범한 부정선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재하는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4개월 안에 모든 사유로 부정선거 같은 것을 지나면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나쁜 xx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도 중대범죄수사처 출범과 동시에 삭제된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면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이므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김오수 검찰총장이 올바른 말을 했네요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중재하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검찰의 보완수사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체의 여제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진범과 공범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정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과 동일성이 없고 그 결과 검경 간 핑퐁싱 사건이 있으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입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586운동군과 현재 이 안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오로지 4.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선거부정 문제를 덮어야 본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선거부정을 덮기 위해서 이 검경수사건을 밀어붙이고 바로 그와 같은 뜻이 뭡니까? 권영동이라는 권성동이라는 친구가 빠져버린 겁니다 멍청한 친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역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 방안별 충분한 논의 이후에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하는 선 논의 후 결론 방식이었다 이번 특위의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증 설치라는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모든 그런 민주사회 자유사회라는 것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586운동권과 현재 더불어민장의 수뇌부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국가의 공적기관이나 법률이나 헌법은 모두 통치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젊은 날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대한 외경심이나 존경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공적기관도 도구로 삼을 수가 있고 법률도 도구로 삼을 수 있고 헌법도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원회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뭡니까 본인들의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을 완전히 장악시켜 가지고 선거관리원회를 장악한 겁니다 대법원의 자기물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먼저 4.15 총선과 관련 선거 무효소송을 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체례 모든 공적기관과 모든 법률과 모든 헌법은 다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오로지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옳은 것이다 거짓말 옳은 것이 될 수 있다 언모 옳은 것이 될 수 있다 부정선거 옳은 것이 될 수 있다 계략, 언모, 공작 다 옳은 겁니다 오로지 그들의 판단기준은 정권을 잡을 수 있으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으면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할 수 있으면 권력을 탈취할 수 있으면 권력을 탈취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다 그들에게는 선입니다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법입니다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정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양식과 양심과는 전혀 다른 인간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놓친 것은 그들의 사악함과 악함이란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란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판을 해가지고 야합 안에 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순진함은 당합니다 지난 날 돌아온 날들을 볼 때도 세상 자체가 뭡니까 그야말로 악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악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최악의 사악함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재산을 유지하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자유를 유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여러분들 이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부정선거를 영원히 덮기 위해서 뭡니까 검찰 수사권에 완전 박탈을 요구하는 겁니다 선거 수사를 방지하고 공직자 비리 수사를 방지하고 그것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발해버린다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의 피고인으로 관련되어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입니다 6개를 검찰로부터 탈취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정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속내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현대사에서 6.25 전쟁으로 인한 나라가 침략당한 것이 필적할 정도의 내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이라는 것은 바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단하는 겁니다 검찰을 수단하고 대법원을 수단하고 중앙선거관리를 수단하고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특정 지역의 인물로 다 채우고 민주노총 사나이 다 집어넣어 가 여러분들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들의 악함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와 586운동원 체력들은 2, 3년 정도의 아래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믿는 세상과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의 악함이란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우리가 지면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연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들의 최악의 악글레스건이 뭡니까 공직선거에서 저지른 부정선거입니다 그게 가장 그들의 아픈 부분입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불안입니다 그들의 최악의 일격을 적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고 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 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고 낯을 덜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삶에 여러분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오수 총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 외에 중재안의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야말로 충복으로 생각해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발언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달라 이것이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참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협상에 나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 지금 대노한 그런 열화와 같은 그런 반발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걸로 봅니다 2판 4판입니다 그들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일단 남겨지게 되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2판 4판입니다 그들 또한 그들 자신이 범한 죄가 내란죄와 영모죄와 국사범에 해당한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겁니다 지금 남은 것은 국민들이 강행을 전후해 가지고 그냥 국회로 달려가서 포위를 하면 좋겠죠 누군가 사회시민단체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물리력이라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지금 딱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행을 할 겁니다 꽃들판님 말씀처럼 적들을 죽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죽습니다 참 잘 말씀하셨네요 보보님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bsj님이 근력 눈치보며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인과응보입니다 보보님은 그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문장님은 그들은 반역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한나님은 건비님은 2판 4판 개판이면 이한나님은 우리도 2판 4판입니다 김수혜님은 윤석열 당선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준석과 권성동이 작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는